저는 모쏠리라서요. 진짜? 저는 지금 짝사랑 중인데? 그럼 지는? 어, 안녕. 내가 언제 그렇게 찌질했냐? 안 찌질했어. 구렸지. 짠! 내가 사줘야 되는데. 주고 싶은 사람이 주면 되는 거지. 알았어, 알았어. 분명히 말하는데 고백은 내가 했다. 개소리야. 말이 되냐? 나 할 말 없는데? 헤어져. 내가 학사는 없어도 연애 경험치면 석사라. 웬만한 청소처보다 제가 낫죠. 나 할 거야. 이게 뭐지. 내가 학사는 없는데요. 이렇게 할 거야.